와 진석씨 비행기 말고도 틀 수 있는 곡이 있었네요? 내가 좀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럼 다음 곡은 뭐에요? 네 아쉽지만 이제 동물에서 오했을 때는 이걸로 끝이구요 다음 곡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이 뭐... 죄송한데 지금 다시 전원 나가고 그런거 아니죠? 죄송한데 이번에도 이러면 좀 안되거든요 야! 야 조명간을 똑바로 하고 있지? 어 요즘 몇번 했네 지금 이거 이거 뭐하는거야? 저 도롬옥씨인가요? 한번 했어 안했어? 죄송한데 도박도박 잘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번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넌 뭐야